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입을 다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선거를 지고 다음에 대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안 와닿으시죠?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왜? 사람은 본래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을 때는 잘 그렇게 체덕하기가 힘들거든요.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결국은 다 말수가 줄고 입을 다물어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나라를 떠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박사가 무슨 뭐 그냥 무슨 뭐 너무 가장한다 이렇게 하겠죠. 오늘 이 조선일보에 보면 김규나 소설가가 소설가니까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겁없이 비판할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지적한 짧은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작가니까 작가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보시게 되면 이 얘기 보시게 되면 관리는 토마스에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토마스는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 너무 놀란 나머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2년 전 외과과장이 그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글 속에는 소련 연방에 대한 사랑 공상당에 대한 충성서약이 들어있었다. 토마스는 절대로 무엇을 쓰거나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어조를 바꾸었다. 나는 문명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쓰지도 않은 글에 서명해야 됩니까 밀란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부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점점 겁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잃어가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과입니다. 특정 정치 시력에 연구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때는 복속하거나 입을 다물지 않으면 바로 불이익이 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됐다. 5.18에 대한 과거 은행이 도마에 오르자 후보는 두 번이나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인정했으나 이를 이틀 뒤 번복했다. 광주를 찾은 비대위원장은 5.18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봐야 광주에서 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집단 체면에 걸린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에서 표를 얼마나 줍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코끼리 비스켓만큼 줍니다. 그것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다 빼앗아간 겁니다. 저도 2022년 대통령 선거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호남에서 표 이만큼 주고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해 가지고. 인천시의회 의장을 탈당하도록 만든 건 지난 일을 5.18을 폄훼했다고 자기 사람을 내친 게 최근 들어 두 번째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공병호 tv에서 한 대학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왜 대학에서 그렇게 침묵합니까? 옛날에는 저항도 하고 성명서 냈는데 그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에 비해서 투쟁력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장 여러분 그런 성명서 같은 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국가가 발주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데 다 그냥 주홍 글씨가 바뀌어 가지고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당의 상징식인 붉은 바탕 위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총선용 문구는 문재인 전 정권 수장이 존경하다던 신영복이 수없이 한 말입니다. 지난해 평상책방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노동 관련 도수의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당이란 사상과 이념을 갖지 않은 정치단체입니다. 보수를 자체하는 여당이 좌파나 야당 친부인사의 언어를 차용하는 게 최선일까요? 우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가악하게 처단하고 그 사람들 뭐죠? 아스팔트 우파니 무슨 우파니가 여러분들 뭡니까? 거구라고 여러분들 배쳐가는 당이 지금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다 숨을 죽이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가 맥맥이라도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나마 나은데 이제 특정 정당이 선거를 완전히 제압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무게 될 겁니다. 그렇게가 그냥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이 보시죠. 전도 유망했던 외과의사 토마스는 공상당을 비판한 칼럼을 잡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고 주장을 철회하는 상부의 권유를 받는다.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었던 그는 자아 비판을 거부했고 그 이후에 토마스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자천되지만 당의 억압이 계속되자 사표를 내고 청소부가 된다. 설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을 때가.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이 문제 공공재 성격인 선거 공정성 문제 다 쉬쉬하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백안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하고 인연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다 이런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 다 이런 목을 친 겁니다. 나중에는 본인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본인이 완전히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본인이 그때 느끼겠죠. 한국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래도 배움이 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국사회 5년 10년 후에 이런 전개될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때니까 그런 문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방송 들으면 됩니다. 지하자 좋다 만만세 이런 방송 들으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어려워지기 전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일성 만세 북한 전쟁관 수용 박정희 이승만 독재라고 외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5.18은 이상해라고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불호한 사상의 소유자로 몰려 책출되고 매도되고 퇴출된다. 그러나 시작은 5.18이겠지만 다음에는 4.3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뭡니까 그냥 좌파란 이야기만 이야기하더라도 뭐죠 잡아가거나 아니면 뭡니까 불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유망했던 외과의사 토마스가 도저히 의사직종을 여러분들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강연 수입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여러분들 공공 그러니까 구청 시청 이런 데 한 4분의 1입니다. 4분의 3은 기업이고 4분의 1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우리 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해처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딴 거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처먹기 위해서는 뭡니까 딴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사회이사하던 걸 끊기 위해서 회장도 찾아가고 여러분들 사장도 찾아가고 수없이 찾아가고 목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이 워낙 여러분들 젊은 날에 한판 하시던 분이 돼 가지고 내가 그거 정도 여러분들 못 막으면 뭘 하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막아서 인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본인들에게 부역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해가 뭡니까 이 땅에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자식이 피해자가 되고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천성이 보여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은 눈에 가시겠죠.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시아의 이러면 소련의 구소련의 외과의사 토마스가 수없이 한국당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이러면 들 모두 두드디처럼 다 숨어버리고 다 입을 다물 겁니다. 지금도 다 입을 다물잖아요. 많은 이가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성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구에서 그런 것처럼 멋대로 생각하고 마음껏 떠들고 겁없이 비판할 자유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약속과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총선 공약대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에 오르면 얼마만큼 자유가 또 사라질까요. 두려워집니다. 김규나 소설가는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나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김규나 소설가는 선거가 장악됐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의 넘어간 상태라는 부분을 결코 이분도 조선일보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일보에 글을 쓸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결국은 빼앗기겠죠. 그걸 안 빼앗기려면 뭡니까 부역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조용히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걸 못 견딜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기 이 후양님이 댓글을 보니까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넘쳐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유독 5.18을 언급하려면 일단 멈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독 대한민국 보수들은 점점 유약해지고 외수해져 가고 있습니다. 길도 함께 가야만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혼자서라도 당당히 긋고 없던 길도 만들어 보고 가보지 않은 가시발길도 과감히 헤치고 들어가 보는 개척정신과 도정정신은 싸그리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소심하고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그 대법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비겁합니까. 투사는 줄어들고 매사 은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스승이나 도련님 같은 일에 종이짝 하나 구겨던지는 일도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기만 하니 우리 호쾌한 대장부들이 표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기우는 겁니다. 서서히 기상이라든지 모든 창조 혁신장이 자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호요하는 기계나 결기 같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 체제 하에서 숨쉬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여러분들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모든 중심에는 한국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박탈당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순간이 뭡니까. 모든 시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문개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서 이미 다 그의 경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도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보통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 급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의 여러분들 김태훈 기자 아주 좀 생각이 깊은 글을 많이 쓰니 김태훈 논술위원이 러시아인의 푸틴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런 서구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 궤적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몽골의 지배를 바랐고 그다음에 전체주의 체제를 하다가 바로 플로리테라 혁명이 일어나가 이런 공산체제로 갔기 때문에 자유국가다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거죠. 반면에 서구의 독일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요즘에 제가 이제 네덜란드 마을들을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가지고 방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는 그렇게 야무진지 조상들이 참 훌륭한 조상들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굉장히 근금절약하고 완전히 역사가 다른 겁니다. 두 나라가. 슬라부족하고 여러분들 서구 유럽 사람들은 신민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민의 자유와 책임과 권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인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한국에 사는 플랑스인과 러시아인이 유튜브에 나와 자국의 국민성을 화제삼아 대화를 나누는데 국민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보고받게 되면 남국 유럽의 이탈리아하고 여러분들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국민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국민성은 얼마간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항상 원형을 찾아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인 출연자는 러시아인을 자유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 착한 지적인 거죠. 한국인은 자유를 좋아합니까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거든요. 근래 이름 한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목소리는 없고 문제만 생기면 모든 관청과 정치 권력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원형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원형은 러시아인은 자유를 싫어하는데 한국의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유에 따른 긴장과 책임감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러시아인이 자유를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결코 자유를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유는 긴장과 책임과 피곤함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원형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도 보면 그냥 본래의 한국 사람들의 원형으로 갈아간 겁니다. 그냥 행운에 따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물을 받고 또 괜찮은 지도자가 나와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 원형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를 무척 좋아합니다. 재산권 개념이 좀 희박하고 시골에서 이런 분들 살아본 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무슨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가는 사람들 다 과일을 따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는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보다도 강력한 지도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러시아인들이 맡긴다는 데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세웠던 여러 감착한 한국은 한 세기 뒤에 모두 멸망했지만 오직 러시아에 들어서 킴차크 한국만 두 세기 넘게 존속해서 러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러시아의 특유의 굴종적 태도 탓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민족의 원형은 아주 없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스탈린은 이런 러시아의 민족성을 괴뚫었고 1937년 대숙청을 일으켜 최대 120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동안 러시아인은 지향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딸이라든지 딸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집단적 군무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냥 본래 한국 사람들이 저런 겁니다. 그 원형을 그냥 용수출을 마치 눌렀다니는 팍 튀어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지면 좀 눌렀는데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인들은 서방식의 뿌리 깊은 피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고 가장 세상에 이런 대책 없는 감정이 피의식에 젖은 사람들과 열등의식에 젖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퍼줘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 관계에서 가끔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이 피의식과 열등의식인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피의식과 열등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의 소련의 인명화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합군인 소련이를 더 많이 희생시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고유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음모론이 항상 여러분들 설득력 있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항상 여러분들 대형 사건들만 터질 때 그 음모론을 가지고 재미를 보는 것이 그 심성 자체에 그것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인 것도 서유럽에 대한 반감이 한 원이다. 본인이 선택한 역사적 무게 때문에 본인들이 낙후가 됐는데 항상 서구 유럽을 동경하면서도 항상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무대책인 겁니다. 그건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하고 같은 겁니다. 역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강제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유럽을 가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아주 좋은 갈림이네요. 푸틴이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30년 장기 집권을 열었는데 뭐 그냥 푸틴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대고 싶고. 압도적 다수의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택한 것이 사실이고 누군가 강한 사람이 질서를 잡아주고 민중은 그냥 따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서구 유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를 유럽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표트로 대제를 숭배하고 그런 지도자가 또 나와 서유럽에 대한 열등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읽은 푸틴은 표트로 대제는 내 롤모델이라고 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영광을 실주시킨 고르바초프보다는 우크라인을 침략하온 나발디를 죽인 푸틴을 좋아한다. 이 러시아인의 의식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글은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좋아하냐 자유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책임과 긴장과 경쟁과 다수의 피곤함을 그걸 한국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냐 점점 세월이 가면서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정하게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관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기야는 때거지를 모아 가지고 뭡니까 정이고 나발이고 따이고 필요 없고 불법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편이면 뭡니까 그냥 다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지지했던 가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 치아에서 그냥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영원히 싫으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나라가 그래도 반도체도 있고 여러분들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근사하게 돌아가는 거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개방사회를 지향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호암 이병철이나 여러분들 아산 정주영 같은 사람들의 소위 기계와 그 사람들의 먼저 열정과 용감함이 이런 표출되면서 나왔던 산업이 지금 우리를 먹여사는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좀비가 되고 그냥 얌전한 서생이 돼가는 어떤 종류 여러분들 위대한 창조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이 자유가 뒷받침해 줘야 치고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된 것도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뀐 겁니다. 초창기에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의 열정과 기계가 만이젠은 죽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삼성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내아님께서 미국 철수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안 관계 관계 없습니다.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미국이 그럼 누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주둔해야 되지 그냥 일본만 방어하면 되지 바이바이 하겠죠. 식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이런 식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왜곡된 신격관이 이런 돼지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친중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남이야기 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게 궁금해가 보니까 이게 as림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10월 혁명을 거쳐 볼세비키가 맨세비키를 타도하고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는 소련으로 재판됩니다. 소련은 인권 부재국입니다. 레닌에 시작된 그라스노스트와 페테스트로이카를 제창한 고려조합까지 그들 국민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공산정권 이전 왕정체제 역시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권 개념이 상실된 곳에 독재가 장렬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치의 이반데니소비치 하루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참상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 북한과 쏙 빼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전제의 통치하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쌀쌀한 유울이 미국 CIA 탓이라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천안함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 지시라는 한국 종북 주사빠 베그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 10일 선거는 무슨 일이 이기도 이겨야 됩니다. 여기 실패하면 대한민국 문을 닫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신 이 ALS님도 대한민국의 선거가 만들어진 숫자들로 여러분들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한국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미 게임의 상당분이 끝난 상태라는 걸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숫자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쉽게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믿으려면 좀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냥 턱 알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이런 지적인 활동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러시아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총선 4월 10일 총선이 그야말로 20일 정도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 문제를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 같은 것만 찾아낸 제이아 전문가가 크게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선거 문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도와준 제이아 h님 그리고 초기에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이 도와주신 제이아 k님 그다음에 표은기가 대표적인 방식이란 것을 여러분들 완전히 터닝포인트를 제공했던 장영우 대표 이런 분들이 노력들이 다 합쳐 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 소화를 해서 총선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제이아 h님께서 마무리한 것이 2018년 시도지사 전수보 조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18년 전국동 시도지사 선거에는 전국의 3496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면동을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은 1342개의 은면동에 전부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크다는 이야기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이게 전부다 이게 플러스 값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고 더불당이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게 뭡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은면동 단위에서 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세종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표를 얹어줬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의래 나경훈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가 맞붙었던 4.15 총선 에서는 만 2천여 표 정도를 이수진 후보한테 다 더해준 겁니다 동작의래 은면동 전부의 표를 같은 비율로 더해준 겁니다 만 2천표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만 8천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 아니라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342대 제로인 겁니다 확률적으로 1342번의 선거가 이런 펼쳐졌을 때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 이고 실체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순간 그걸로 다음 선거는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jahm이 제고하신 이 전수조사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은면동 단위에서 골고루 투입되는 그런 공직선거가 대한민국에 실시되고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jah 전문가 jah님한테 좀 상시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자료가 이러면 나온 겁니다 서울의 423대 제로입니다 서울의 423개의 은면동에서 더불 민주당이 전부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 보다 더 큰 겁니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표를 전부다 집어넣었죠 경기 561대 제로 561개의 은면동에 전부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부산 206대 제로 대전 79대 제로 표를 전부다 더해 주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4.15 총선에 동작구월에서 12000표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동작구월에 동마다 뭐죠 같은 비율로 이수진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다 대주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의학이죠 만 표를 다 하는데 기분 더 나쁘면 뭡니까 만 8000표도 대줄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의학이죠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법관들은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 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표를 이렇게 선거마다 쑤셔 너가 표를 조작해 왔는데 그걸 다 덮고 대한민국 무궁만세 이렇게 외치니까 그게 맨전신으로 이해할 수 있냐 새끼들하고 다 이러면 노예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딱 한 군데 마이너스 합니다 138대 1 인천은 여러분들 뭡니까 148대 3 강원은 180대 8 중북은 180대 13 충남은 194대 0 3496개 가운데 3215개에서 더불당이 승리하고 281개에서 여러분들 국힘당이 승리했냐 이런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울에는 2분의 1의 423승인데 계산이 어디까지 되는가 하는 게 70승까지 계산이 됩니다 70승까지 계산하면 11의 8,059경분의 1입니다 서울은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세종은 17승이니까 세종은 뭐죠 17승이니까 얼추 얼마입니까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겠네요 90만 분의 1이나 이런 짓들일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표를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더불음질당의 차이값에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표를 어떻게 집어넣어 줬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해 가지고 2020년 4월 15일에는 몇 표 정도 이름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기로 12000 몇 표 정도 될 건데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까 앞에서 여기 나오네요 12438표 12438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12438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세 표당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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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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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선의 기적이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